공병호 TV의 공병호 언론에서 비리대선 불참 선언을 원팀이 안된다거나 당분열로 보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저는 당을 분열시킬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선 저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 중에 특정 후보가 적임자는 이야기를 일체 내놓은 바가 없습니다. 우선은 크게 의미가 없는 행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다들 최종 후보로 선택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당신은 되고 당신은 되지 않고라는 것이 주제 넘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일체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의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11월 8일에 공병호 TV가 내보냈던 방송 검찰이 주도하는 초유의 대선 될 것 홍준표 미묘한 발언이 파장을 났다.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보면 예상 가능 이런 제목의 그런 영상에 대해서 듀퍼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대다수 유튜브들은 정권 교체를 앞세우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요구하면서 홍준표 의원님을 비난만 하는데 공박사님께서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다행입니다. 사실 이 듀퍼님의 그런 의견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패자라 할지라도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필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의 대선 정국에 대한 진단과 전망은 그냥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덮 이야기하지만 누구를 두둔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고 물론 어떤 사람은 왜 의미가 없는가라고 묻겠지만 그것 또한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번 건 뿐만 아니고 공백호 tv를 통해서 운영하는 원칙은 명확합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생각한 간에 스스로 판단해서 옳는 것, 올바른 것, 합법적인 것, 사실에 대해서 논평하자는 겁니다. 누구처럼 정치할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야말로 독자적인 사고의 결과물이 방송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저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아 저것은 공백호는 사람 운영자의 독자적인 판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있듯이 공백호 tv의 모든 논평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운영자의 판단과 전망을 담고 있다. 그냥 하나의 전망이다, 진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같은 차원에서 홍준표 후보의 진단이고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홍준표 의원은 향후 대선 정국의 특징과 본질을 나름대로 검찰 주도 대선으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의 바탕을 두고 자신이 스스로 백의종군하지 선대위 같은데 참가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왜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는가 등의 강요를 하기 쉽죠. 그러나 그건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옳음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자태에서 보면 이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인지 다 가가지고 당신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홍준표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홍준표 의원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참여 여부를 정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개인주의적 시각을 갖자는 것. 집단주의적 시각보다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온 점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유튜브 채널의 스카즈 리의 논평 가운데 일부를 한번 소개할 만합니다. 논평의 좀 거친 부분은 제가 좀 다듬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가했거나 표를 던졌던 사람들은 모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룰은 없는 것 같다. 많은 공화당 유명 정치는 2016년에 트럼프 지지를 거부했고 테드 크루즈와 한두 명 정도 탈락 후보만 트럼프 캠페인을 돕는 신용만 했다. 제프 씨는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다가 트럼프에 적대적으로 사퇴했고 지금까지도 적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공화당 의원들 일부는 자당의 대통령이 재임 중인데도 탄핵에 찬성하는 표를 던지기도 했다.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정치 생명이 끝나고 있지만 그들이 법이나 룰을 어겼다고 비난받지는 않는다. 각설하고 국민의 표나 당원들의 온전한 지지를 얻는 것은 윤석열과 윤석열 캠프의 과제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미국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번 건을 보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집단과 개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충돌하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이 대선 정국 진단과 전망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공병호TV는 마치 검찰 수사 등 수사기관이 대선을 결정한다는 그런 대선이 되어버렸다는 홍준표 후보가 해단식에서 내놓은 대선 정국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긴급 실시해봤습니다. 수만 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 대선 정국이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63%고 그렇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전망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35%입니다. 여전히 검찰 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동의하시는 분이 100% 가운데 63%를 차지하는 것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홍준표의 정국 전망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음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충분히 기회를 활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인의 정국에 대한 판단은 그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그 판단에 따라서 그는 거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정리하면 될 것이고 물론 섭섭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일종의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홍준표 의원의 그런 대선 정국에 대한 전망을 오히려 건설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